안녕하세요 해그린TV 입니다. 어저께 제가 집에서 이거 보셨나요? 1룬에서 고아를 뗐어요. 자, 이 아이가 1룬이에요. 덴드루비움 1룬, 요거는 덴드루비움 뽀미드빌, 요거는 네스타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는 따로 이렇게 두개를 이렇게 해줄거구요. 이 아이들은 눕혀보려고 하거든요. 덴드루비움 1룬은 고아가 제법 생겼어요. 제가 이거 1룬을 참 싸게 샀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대공 이렇게 큰 거, 긴 거를 좋아하고 보시겠어요? 단단하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강인해 보여서 좋아했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게 꼭 짜도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가 보면, 잠시 벗길게요. 이 아이는 그래도 그냥 곱게 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한 방향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해줘도 충분히 감싸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잘 잡혔는데, 고렇게 고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굳이 이 아이들을 막 누르지 말고요. 요렇게 하나를 받쳐준 다음에 받쳐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옆구리를 삭 이렇게 누르듯이 지그시 모아서 수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도톰하니까 이 아이와 사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보았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요. 이게 저면급소나 수태를 충분히 불리라고 하는데, 충분히 불렸는데 보시겠어요? 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짜서 이 물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미 그거는 가습의 원인을 안고 있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들이 수태가 충분히 먹은 다음에는 뱉어놓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온 상태로 그냥 심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분이 깊지는 않아서 이렇게 심어지거든요. 손으로 돌아가면서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지금 저는 여기를 조금 뿌리를 더 싸줄 거예요. 뿌리가 여기 보이지만 1cm 이상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뿌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번져 있는데 여기에다 수태를 받쳐서 얘를 감싸서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뿌리들이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뿌리를 너무 감싸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디 정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여기서 고아에서 이게 심어 주었지만 여기에서는 항상 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눌러준다. 이거를 너무 다 완전 싸버리면 그 아이가 뚫고 건강하면 뚫고 나올 때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신화를 좀 많이 덴드로비움을 여러 가지를 신화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아, 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들은 무조건 잘 살아. 그냥 조금만 해도 잘 살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화가 나왔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 정도만 컸어도 제법 그런데 그래도 항상 보면 세촉들은 여려요. 잎이 여린 걸 생각을 안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 만일에 이 아이들이 지금 촉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아이들이 묻히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 세촉들이 녹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충분해요. 만일에 이게 불안하면 지지대를 세워 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이 작다고 지지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깊지 않아서 제가 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는 게 그닥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지지대를 해주시는 것도 이 아이들이 원래 여기서 자란 뿌리가 아니고 지금 새로 심어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심어준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엄청 수태가 많이 말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촉촉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바람에 문이 닫혔어요. 이쪽에 샵에 문이 바람에 집에 수태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태가 집에서 너무 많이 날려서 수태 작업을 집에서 좀 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제가 어저께 작업했던 아이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깔아준 다음에 여기다 눕힐 거예요. 보면은 이 아이는 네스터라는 아이인데 대부분 이 아이들을 길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떠한 습성이 있나 하면 여기에 만일에 하나가 나요. 신화가 그러면 거기에 밀어주기 시기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네 아이들은 난 신화를 채웠어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밀어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 신화가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무에 그렇게 원래대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좀 힘이 없더니 보시겠어요? 물에 담궈놓았더니 이렇게 파래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 보통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 아이도 작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마디까지는 아니고요. 작지만 마디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네스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잘 안 써 붙여서. 그래서 이거는 포미드빌. 젠드로변 포미드빌. 하나 둘 세 마디. 하나 둘 세 마디.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 두 마디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아이는 보면 혹여나 이 아이는 이 원래의 본체의 생장점을 사용해 버렸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간혹가다 여기에서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이 아이가 지금 이게 썩어서 하나 둘 셋 이미 이 아이는 고아를 뗐거든요. 그 생장점을 사용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어 그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땐 어쩔 수 없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시들시들 하더니 물에 담궜았을 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고아의 고아의 어떤 힘을 실어 주던 다른 영양분을 준다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를 먹이를 못 먹었다는 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 동물처럼 먹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세 개를 이렇게 잘라보았어요. 요즘은 날씨가 건조해서 벌써 건조해져서 요쪽에는 사실은 부산은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만 없으면 좋겠는데 부산은 비가 조금 더 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치퍼백 같은 데다가 이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 농장 같은 데서는 이거를 덮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농장이 아니다가 봄이 어떻게 돼요? 습도 유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저는 장치가 없어요. 가정이잖아요. 잘 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너스몸도 지금 싹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이 말라 있어서 음 혹여나 썩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클 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음 수태가 이 아이들도 작은 것들도 그냥 이 아이들은 덮어주어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봤어요. 음 집에 요렇게 그냥 큰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시죠? 보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게 가능한 게 처음에 초걸릴 때는 무조건 정말 습해야되고 따뜻해야되고 따뜻해야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어놓은 경우 그렇지만 조금 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가 이렇게 묻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고 요 아이는 지주대를 요렇게 심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지주대는 제가 지금 응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